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나지입니다. 여러분 6월평가원 세계사 잘 보셨나요? 시험이 다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총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평가원 세계사는 평가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항 한 문항 다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경향성 그리고 9월평가원에서의 조정되는 난이도를 감안을 해서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다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우선 난이도와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고 난 이후에 어떤 문항들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지 시대별, 시기별, 지역별 분포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난이도를 보면요. 19학년도 수능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엔 이번에 나왔던 이 난이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무니없게 쉬운 문항들이 없었고 마치 이번 시험은 신기하게도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뒤바뀌어서 출제된 듯한 느낌을 선생님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세계사는 아직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어왔냐면 보통 20개 문항 중에서 18개 문항은 터무니없이 쉽고 나머지 2개 문항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아직까지 출제됐던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이 고르게 난이도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엔 세계사가 고르게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하나씩 살펴보면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연표 강좌에서 다뤘던 모든 선택지, 자료, 연표가 적중했어요. 사실 선생님은 적중했다라고 하는 말이나 표현을 쓰기가 민망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개념과 연표까지를 완벽하게 보셨다면 이번 시험은 만점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연기교제에 대한 체감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기교제에서만은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높으려면 연기교제에서만 나온 선택지라던가 자료 같은 것들이 6월 평가원에 빵빵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해야 되는데 연기교제를 보지 않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걸 가르쳤고 그걸 학습을 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시험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세계사 6월 평가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지역별 문항 분포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9년 개정교육 과정에 적용된 이유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의 경향성은 어떻게 바뀌어왔죠? 각국사의 비중은 올라가고 심지어 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고 반면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가 빵 하고 등장을 하면서 중국사의 비중은 4문항에서 5문항까지로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번 시험은 마치 2009년 개정교육 과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중국사의 비중이 강화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고난도의 문항들이 중국사에서 꽤 출제가 되면서 중국사를 소홀히 했거나 자체적으로 걸렀던 친구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문항의 비중 자체도 종전까지 치러졌던 시험에서 4문항이나 5문항이 나왔었다면 이번은 6월 평가원에서 몇 문항 나왔죠? 무려 7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각국사 같은 경우에는 4대 문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하면 3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각국사에서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각국사에서도 난이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 세계사에서 우리 등급을 가루는 고난도 문항들은 유형이 어땠고 어느 지역에서 출제가 됐을까요? 문항 유형은 연표문학 그리고 지역은 서양사였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해서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지되어 오던 경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연표 특강과 관련된 연표 강좌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흡수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양사에서 우리 근세 파트 이후로는 계속해서 고난도 문항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이거예요. 중국사의 문항 비중을 확대한 측면 이거는 앞으로 중국사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낼 거야 이게 아니라 중국사 너무 소홀히 한다던데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고난도 문항은 연표문항과 서양사 파트에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출제 경향까지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지역별 문항 분포와 고난도 문항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각국사는 한문항 4대 문명 빠지는 것 빼고는 세문항이 각국사에서 출제가 됐고 계속해서 아프리카사나 아메리카사 이 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폭 축소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번 정도 개념 돌렸으면 연표랑 상관없이 잘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중국사가 7문항, 물론 이 7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는 중국사랑 일본사가 지역통합형으로 섞이는 듯한 문항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사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 7문항, 서양사가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딱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고난도 문항 가장 중요해요 분석을 해보면 오답률 1위 문항이 9번 문항 58%의 오답률을 보였는데 철세세를 묻는 문항이었어요. 15번이 마찬가지로 1위 58% 남북전쟁 연표 문항이었고 자 3위 20번의 53% 브리턴 우주체제 2위 브리턴 우주회의의 결과 수립됐던 국제기구에 대해서 묻는 단순 개념으로 확인하는 문항이었고 17번 같은 경우에 50%의 오답률 19세기사와 관련된 연표였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 45% 1,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뉴딜 정책과 관련된 연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고난도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모든 유형이 다 뭐죠? 하나를 제외하고는 연표였어요. 물론 이 연표 중에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연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선택지 자체도 단 한 개의 선택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우리 개념 강의와 연표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연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틀릴 수 있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20번을 틀렸던 친구들은 반성을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 기본 개념 강의에서 브리턴 우주회의가 어떤 회의였고 그 결과로 수립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시대별 분포의 내용들을 보면요. 중국사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됐죠. 근세 첫 번째 파트를 넘어가서 중세 파트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이었을 거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근대 파트, 그러니까 17에서 18세기, 19세기를 통틀어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근세 파트에 에스파냐와 관련된 각국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출제가 됐던 모든 시험에서 각국사 문제로 에스파냐의 라이벌격인 포르투갈이 계속 나왔잖아. 이번에 에스파냐가 나올 만한 때였고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각국사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사도, 동남아시아사도, 아메리카사도 무난하게 기존에 기출됐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될지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6월 평가원 이후에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랑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했지? 2단계까지는 끝났어. 선생님이 강좌에서도 계속해서 강좌, 강요, 강요가 아니죠. 강조를 했지만 6월 평가원 전에 연표까지는 끝나 있어야 돼요. 개념이랑 연표를 했으면 6월 평가원 만점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출문항을 안 풀어봤죠. 그러니까 거의 10개년치에 해당되는 모든 기출문항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패턴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올해 연계교제까지를 분석하는 문풀 강좌가 7월에서 8월까지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이번에 한 강좌에서 모두 다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수능을 볼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자, 문풀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 치르고 나시면요. 그 이후에 우리 수능 전까지 파이널 모의고사 시크릿 북을 통해서 남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해설 강의를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노트. 문제풀이를 해 나갈 때 특히나 너무나 중요한 평권의 시험이기 때문에 6월 평권을 분석해 나가면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에 2대 원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주 틀리는 선택지 이제 정리해 나가셔야 되죠. 어디에? 기적노트. 선생님 기적노트 보면 표현 선택지 여러분들 적으시고 출처 뭐 6월 평권 몇 번 적으시고 정답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틀렸던 내용들을 반추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틀린 이유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해설을 하고 지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틀린 문항이건 내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서 맞춘 문항이 아니라면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왜 헷갈렸는지 단순한 실수인지 개념이 부족했는지 선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됐는지 연표가 아직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에서 사회탐구에 다른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문제풀이를 해 나갈 때의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교과예요. 왜? 개념의 양은 많고 이 개념의 양을 다 소화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바로 그냥 정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A에 대해서 A자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응용이나 막 이런 별도의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개념만 탄탄하게 하면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과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장 중요한 평가원 시험 6월 평가원 1번부터 20번까지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